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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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엄청 자연스럽게 할 자신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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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음악 Sequr 아 아에서 아 그 너무 멋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니래를 위해서 홈을 준비했습니다. 요기야. 제가 원래 도우고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예 일단 뜨고 탈을 그냥 자기가 테러로 그게 그렇거든요 화o 진짜 아 gosh 으아아아 아 아 아 다시 28 그것 지금 입어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4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병이 한에 hair 아니에요 이거! 여기서 또 버금을 하면 아니야 이에다 이에요 총 2개! 야 이거 맞을까요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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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저희 또요 저희 일단 풀어봐도 될까요? 아유 5 5 5 5 쯤 오시니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 a 여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decía 2 2 2 3 3 4 4 4 4 higher 그게 아니라... 아침에... 아니요. 그런 눈에 깜빡해주면... 제가 한 번 여겨들어주세요. 네. 아 미친구나. 여전히 처음 구겨보는 거 알지? 알지? 예. 아 으 으 그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형들 여기서 노래 한 곡만 불러주시면 어떤 곡이야? By the Princess 아 그래요? 오랜만에 하지? 진짜 오랜만에 그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요 이만한 오빠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애교가 진짜 짱하시던데 저요? 보여주셨는데요? 그러니까요 여자친구 화났는데요 어떻게 풀어주실지 제 이름을 너무 한 번 해주시면 돼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근데 나 오빠인데 뭐야? 어 미안해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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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하고서 알겠어 못하고 오빠 못하고 잘해 애교 애교 뭐? 진짜 애교가 없거든요 애교 진짜 많아 애교 웃기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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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있는데 4명 다 있는데 싫어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감동이에요? 아니 제가 어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상황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? 예 좀 부끄러운 거건데요 소매치기를 좀 했었거든요 하 약간 많이 방황이라고 그리고 부르는 그런 이것도도 했었고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빠들 노래 들으면 힘이 났고요 특히 윤오 오빠 아 제 노래요? 예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비행승선은 누구인지 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싸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이렇게 뭐가 좋더라 사람 대 사람 대 뭐 먹어야 돼요? 화장실 좀 네 화장실 좀 네 화장실 좀 네 진짜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나? 학생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진짜 되게 그렇게 푸드 타고 진짜 양섭지?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드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저씨 아저씨 아니 발이 달렸어 아저씨 아저씨 여기요 어머 직업이 없어졌어 지금 여기 아 돈 낼려고 보니까 직업이 없네 돈 낼려고 하네 이상하네 아까 언니 화장실 갔는데 잠깐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멋있나 보자 아니 여기저기 학생 아까 저기 일을 화장실 할 때 나랑 부딪히지 않았나? 아니 여기저기 아까는 뭐 뭐 뭐 손이 치게 해서 뭐 그런 얘기들 아니 아니 제가 아는 사촌 오빠인데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 뭐 아 아 아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아 아니 지금 일단 아니 아니 그게 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지갑이 어디 갈릴 거거든 일단은 뭐 지갑에 뭐 어떻게 해도 일단 학생한테 학생 가방인데 학생한테 허락받아야죠 네 아니 아까 화장실 뭐 이렇게 불칭할 때 내가 이상하더라구 얘가 어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옛날에 숨이 치게 해서 그걸 뭐 어디 가겠어 개 주겠어 아 혹시 잊어버렸을 거 아니 없잖아요 아니시고요 너무 고치면 하세요 자전거 있으신데 너무 고치시면 으 아니 여기 소매치기 지금 소매치기 오늘 잊어버렸어요 지갑밤을 갤러리만 찾으셔서 청남 서울스로 내려오면 까ρί네요 그렇죠 어 으 으 넣어 일단 애가 가성하는지 안가는지 모른 상태잖아요 아이고 옛날에 소매치기 아니 아니면 계속 생각하고 계속 소매치기 옛날에 소매치기 셨다고 – 아, 멋있네요! – 그렇죠! – 일단 애가 가져가는지 안가는지는 모른 상태잖아요. – 아유, 옛날에 손에 치기! – 안으로님께서는 계속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계속 뭐 손에 치기 옛날에 손에 치기셨다고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시죠? – 지방이 왜 저냐? – 어디로 와? – 아니, 아니... 아니, 아니 뭐... 아니, 아니 뭐... 말씀이 왜 치러시나요? 아니, 저 그런 건 아주 가지가 않았어요. 괜찮으면 다 있어요. 일단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계속 기다리고만 생각하세요. 어머니, 걔 잡고 있어. 주먹을 쳐서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앉으세요. 앉으시고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무 겁주지 마세요. 얘를 이렇게 얘를 겁해주세요. 어머니, 여기 있네. 여기 빠졌어. 아니, 이거 안 빠졌어. 우유. 그냥 하자. 저기, 일단 사과해야죠. 사실은 무슨 사과하셔야죠. 아니, 사과하셔야죠. 아니, 사과하셔야죠. 아니, 사과하셔야죠. 우리 빨리 가야죠. 알았으면. 이거 이거, 이거. 전혀기는. 이런 거 봐야죠. 아니,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. 일단 먼저 사과하셔야죠. 예약군님. 아니, 진짜. 아니 그러면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린 돈이 없어서는 일단 그럼 아니잖아요 일단 아닌데 사과 못해 얘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녔으니까 아니 말이 안되네 그러면 아줌마니 아줌마니 아들분이 난 그런 자세 없으니깐 아우 잡지 말아요 아프니까 아우 잡지 말아요 아프니까 일단 못난들여 아 proszę 아유 bowls 아니 말을 실수 하신거 아니에요 지금 욕inek Performance 아흫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